짜잔 짜잔 자 일단 접어보겠습니다 프리티 애쓰다 안녕 프리티 애쓰화였어 자리에요 오늘은 유행하는 접어먹는 사탕 만들기를 해볼건데요 접어먹는 사탕이요? 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고 불러오세요 그럼 고고 고고 자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먼저 젤리 컵 지퍼백 마지막으로 나무젓가락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?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먼저 종이컵에다가 종이컵에다가 하리오를 자르고 종이컵에 적당히 부어줍니다 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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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! 얼마큼 부어요? 저는 한 2정도ätt 나무젓가락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나무젓가락을 올리고요 이거 이거 이제 본자리인데 돌리러 할게요 제외해주시고 15초 간격으로 확인하면서 돌리시면 돼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흘러 넘치면 망하거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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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손 조심하시고요 15초 돌렸거든요 15초인데 아직 안 녹았네요 한 번 더 자 돌립니다 거품 거품 이 정도로 된 거예요? 네 바로 갑니다 바로 붓겠습니다 얼마큼 부어요? 다 부어요? 일단 다 부어요 색깔이 예쁘네요 근데 양이 별로 안 돼요 이게? 양을 좀 적게 한 것 같기도 해요 금방 굽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모양이 왜 이랩니까? 아니 선생님 왜? 아니 모양이 왜 이래요 이게 아니 해마 모양 같아 해마 양치 안 좋아! 왜요? 왜? 왜? 아니 펴낸다고요? 숟가락으로 모양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접어줍니까? 지금 접어야 돼요? 일단 접어야 돼요 지금 아니요 지금 안 접어도 돼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얼리는 거 아니에요? 얼리는 거 아닙니까? 얼리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괜찮아요 아니 지금 지금 아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냉장고에 얼리고 오겠습니다 냉동실이에요 냉장실이에요 뭘 했어요 냉동실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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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동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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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냉동실 액션 액션 이게 뭐예요 너무 굾어버렸어요 너네 오빠 같으니다 네네 다니엘 뭐라고요? 오빠 같으니 너무 굳어서 너무 온 거 아니에요? 실패인가요? 오늘은 접는 사탕 싫을 줄 알았는데 실패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? 그래도 접는 게 오늘 포인트였는데 그렇죠? 여러분들도 심심하실 때나 간식 먹고 싶으실 때는 젤리 집에 있으시면 아무 젤리나 해서 이렇게 돌려서 먹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